음악 인천항 8부두에서 중구의 주요 관광자원과 도시재생관련 산업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지금 그 현장 속으로 출발합니다. 이곳은 중구 인천항 제8부두. 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곳에는 2019 도시재생산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젊음이 과거를 체험하러 오는 곳 중구. 중구 도시재생 현안에 대한 홍보와 함께 앞으로 만들어 나갈 문화관광과 시민의 손으로 더욱 즐거울 도시재생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그 바람처럼 모든 세대가 즐거운 산업박람회가 되고 있는 전시간을 한번 둘러볼까요? 2019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제1부수에는 중구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는 중구도시재생관련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제2부수는 중구의 역사문화자원 및 관광로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구시간여행부스가, 제3부수에는 시민이 참여해서 도시재생을 홍보하고 주민이 완성하는 도시재생포토존, 시민소통재생나무를 관람할 수 있는 공동도시재생구역 JSA부수가 있습니다. 2019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는데요. 100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2019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중구는 앞으로도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